계속 반복시키거든요.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는 일단 했고요. 아까. 저건 따라서 앞 따라서 했고 그 외에 부정론은 어떻게 하는거야? 비동사 뒤에 뭐가 붙어있는데 남만 붙으면 되죠. 축약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음문일 때는 어떻게 돼? 비동사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죠. 비동사로 시작할 때는 주얼 음음문일 때는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축약형으로 쓰는 것까지 일단 가자. 그는 프랑스에서 왔다. 프랑스에서 출신이다라는 얘기인데 바꾸면 어떻게 돼? He wasn't. 아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wasn't. wasn't from 프랑스. 2번은 나는 나의 새로운 자전거에 만족한다. I wasn't. 만족하지 않는다. 내 모에 만족하지 않아. 나의 새로운 자전거에.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여행을 위한 준비가 됐다. We weren't. We weren't. We weren't. Ready.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For the trip. 날씨가 따뜻하고 태양이 비친다. The weather. 날씨가 wasn't. 따뜻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태양이 비치도 않았다. 알렉스와 올리버는 중학생이었다. 중학생이다. Alex and Oliver weren't. 아니었다. 뭐 아니었어? Middle school student가 아니었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부정문 연습해갖고요. 이제 음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비동사의 빈칼에 알맞은 말 쓰레 해석 먼저 해볼까요? Sally의 생일이 어제였니? 노래. 노라고 했으면 뭐야? 노. 아니죠. 주어가 Sally가 아니라 Sally의 생일이지. 너무 알아야 돼. 노. it wasn't. 네. 이번 하면 너와 내가 좋은 친구였니? yes. you and I니까 물어야 돼. yes. you and I. we. 그 다음에 were. 뭐라고 본지 질문을 해야 되죠. 뭐 어제 비가 내렸었니?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뭐라고 해야 되죠? 어제. 어제. was. was it rainy yesterday? no it wasn't. 지난 일요일날 너 부산에 있었니? 여기 나와야 돼. 뭐라고 해야 돼? were you. 뭐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뭐 거기에 갔다는 얘기지. y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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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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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그 녀석에 쓴 거지. 앞쪽의 문법 모두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 FREE vẫn. Brown 씨는 가수가 아니 있다 라고 하면 MR BROWN senses. MR BROWN thought that wasn't a singer. 너 어제 아팠니? 아니 안 아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Were you sick yesterday? 이렇게 하면 영어해야 하는 거야. 영어해야 하는 건 별거 없어요. 어제? 어디 아팠니? 하면 no, I was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비동사의 의문문과 비동사의 부정문을 연습해 봤습니다. 기본 개념이고요.